둘, 셋! 우리 앤밍! 안녕하세요. 앤밍입니다.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사랑하는 가족들,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본인 달 오면 복성도 꼭 받기시길 바랍니다. 아시안 씨는 이번에 어떤 분 주실 거예요? 안이나 줄 거예요. 비밀입니다. 우리 BBS 분들도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네,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지금까지 룰렛빨! 잘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